안녕하세요 덕덕시오입니다 오늘은 짠 빨간색 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프리카 모양이 고추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파프리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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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처음 씹다보면 파프리카 향이 나는데 계속 씹다보니까 토마토 껍질 토마토 껍질 맛이 나요 오 그냥 이거는 야채맛 그리고 바카롱 이건 레드벨벳이라는 마카롱인데 맛이 어떨지 먹어볼게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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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게 잘린 것 같아요. 봐봐요. 오! 땅땅 소리! 오! 식감이 악쩍 악쩍해서 맛있는데 이에 좀 붙어요. 오! 식감이 악쩍 악쩍해서 맛있는데 이에 좀 붙어요. 그리고 오! 엄청 귀여워요. 미안해, 꼬마! 오! 한 번만 더 잘 먹었어요. 오! 너무 맛있다. 탱글탱글한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굿굿!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에 달기 시럽도 뿌려볼게요.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엄청 퍽신퍽신한데 배게에 들어있는 느낌 손은 깨끗이 들었구요 탱글탱글 Democrat 남매는 이 쫄깃쫄깃 젤리에요. 되게 귀여워요. 딸기 로프젤리 느낌. 오늘의 1등은 첼리당우루. 축하합니다 첼리당우루님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꾹 기다려주세요. 안녕.